안녕하세요. 미래의셋 대우 VIP 컨설팅팀에서 일하고 있는 손광혜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7월 22일 날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내용은 금융소득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금융소득 외에 기타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소득과 관련된 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과 관련된 세제는 세법 개정안이 나오기 전부터 금융세제의 선진화 방안이라고 해서 애초에 발표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발표된 내용들에서 조금 더 수정 보완해서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 나왔으니까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세법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특이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류과세와 손익이 서로 통산된다는 점입니다. 금융투자소득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이랑 별개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이랑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합산과세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금융투자소득만 가지고 따로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이한 점은 손익이 통산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금융과 관련된 소득은 서로 손익이 통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펀드에서 이익이 나고 B라는 펀드에서 손실이 났을 때 기존에는 이익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과세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이 생기면서 이익과 손실이 같은 해에 발생한다고 하면 서로 상계처리를 해서 세금을 계산하게끔 변경안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합리적인 부분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 분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금융과 관련된 세금은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자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 비과세소득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내용들이 이제는 이자 배당소득, 그리고 금융투자소득, 비과세소득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 배당소득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자 배당소득 중에서도 일부분이 금융투자소득으로 귀속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주식, 대주주 주식이나 비상량주식 이렇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융투자상품 같은 경우에도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액주주같이 비과세되던 소득들도 금융투자소득으로 일부 편입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세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배당소득에서 일부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칸에서 보시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이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자나 배당을 분배하는 것은 그대로 배당소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중에서 채권의 양도나 집합투자기구의 환매, 양도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ELS나 ETN 같은 경우에도 좀 변경이 있습니다. ELS나 ETN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이 되게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은 아무래도 주식 양도소득과 관련된 부분이죠. 2023년부터는 주식 양도소득을 전면 과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 대주주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대주주라 하면 한 종목을 일정 금액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라고 합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는 1인당 3억 원 이상, 1인당이 아니고 특수관계인 다 포함해서 3억 원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하면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이 3억 원 기준이 10억 원 기준으로 다시 변경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는 없어진 것 같고요. 기존대로 올해 연말 기준으로는 대주주 기준은 3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서는 2022년에 일부를 시행하고 나머지를 2023년에 시행하는 걸로 발표가 됐었는데 2022년에 시행되는 부분은 없어졌고 모든 금융세제 바뀌는 부분이 2023년부터 변경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융투자소득은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과세체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국내 상장주식이나 아니면 공모펀드 그리고 KOTC 시장에서 중소중견기업을 거래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은 지금 현재도 비과세되고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5천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보통 국내 상장주식이 많이 있겠죠. 국내 상장주식은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내용이 나올 때는 2천만 원 기준이었습니다. 2천만 원 기준이었는데 이게 너무 적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는 5천만 원으로 변경돼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 외에 다른 기타 금융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또 2월 결손금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2월 결손금이라는 것은 위에서 발생한 상품에 대해서 이익이 아니고 손실이 났을 때 손실이 났을 때 다음 연도, 다음 연도, 그 다음 연도 그러니까 5년 동안 2월에서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에 손실이 났다라고 하면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까지 이익이 났을 때 이 이익에서 계속적으로 상계처리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2월 공제도 5년이 아니고 3년이었는데 3년이 너무 짧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5년으로 기간을 좀 더 연장해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세율은 단위 세율이 아닌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2단계의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20% 세율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고요.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산을 하면 22% 그리고 27.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를 하는지 과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방법은 원천징수와 자진신고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라는 건 뭔가요? 원천징수는 금융회사에서 이익을 받을 때 이익을 받기 전에 금융회사가 미리 세금을 떼서 미리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는 금융회사별로 계산을 하되 반기별로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원래 월별로 계산하는 게 기본인데 월별로 세금을 미리 떼다 보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반기별로 통산해서 세금을 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20%입니다. 아까 그 금융투자 소득의 기본적인 세율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는 반기별로 계산을 하되 다음 달 10일에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그림을 보시면 상반기에 계산한 원천징수 세액은 다음 7월 10일까지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고 하반기에 계산한 원천징수 세액은 1월 10일 날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로 세금의 납부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음 년도 5월 달에 본인이 따로 원천징수된 소득들을 금융투자 소득들을 다 합산해서 5월 달에 신고 납부를 추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5월 달에 추가 납부 대상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원천징수 세액에 대비해서 추가 납부 세액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5월 달에 추가적으로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원천징수 세액 대비해서 추가 납부 세액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5월 달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금융기관을 통해서 거래하되 아까 금융투자 소득 3억 원 이하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원천징수 대비해서 추가 납부 세액이 없기 때문에 5월 달에 다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급받으실 게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5월 달에 필히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결성금이 생겨서 결성금을 확정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필히 5월 달에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잠정 원천징수 세액이라는 것을 인출 제한에 적용합니다. 이 부분이 세금 내 재원으로 묶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내용에 대해서는 다 살펴봤고요. 다음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집합 투자 기구 그러니까 펀드에 대해서 세 분류가 좀 변경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같은 경우에는 한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적격 집합 투자 기구 그리고 비적격 집합 투자 기구 그리고 해외 국외 집합 투자 기구 이렇게 세 개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소득도 두 개 정도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펀드에서 받는 소득 그러니까 분배금인 거죠. 분배금이 있을 수 있고 펀드 자체를 환매하거나 양도해서 발생하는 소득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비적격 집합 투자 기구나 국외 집합 투자 기구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은 지금 현행과 똑같이 배당 소득으로 과세가 되고요. 국내 적격 집합 투자 기구에서 발생하는 분배금만 조금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이 분배금의 과세 원천이 그 소득에 대한 원천이 뭐냐에 따라서 세금을 따로 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천이 금융 투자 소득이면 그 분배금이라고 할지라도 금융 투자 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그 분배금의 원천이 배당 소득이면 배당 소득으로 과세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로 가는 거죠. 실질. 그리고 집합 투자 기구의 환매 양도 소득은 어떤 펀드든 상관없이 금융 투자 소득으로 과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격 집합 투자 기구란 자본시장법상 집합 투자 기구 그리고 매년 1회 이상 결산 분배하고 그리고 금전으로 위탁 환급 그리고 국세청에 매년 신고하는 집합 투자 기구를 적격 집합 투자 기구다라고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제 취득 시기와 2월 과세 제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의제 취득 시기에 도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제 취득 시기가 나온 배경은 2023년부터 모든 주식에 대한 소득이 전면 과세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한 부분을 실현시키는 2022년에 갑자기 실현시키는 물량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의제 취득 시기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 2023년 이후에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 시기를 2022년 말로 의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말에 새롭게 취득한 걸로 보는 거죠.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현재 비과세인 소액주주들만 해당이 있습니다. 대주주는 해당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익이 난 사람들은 2022년 말 기준으로 취득을 하는 게 유리한데 만약에 손실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받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실제 취득가액과 의제 취득가액, 그러니까 2022년 말 기준 둘 중에서 큰 걸로 적용하게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주식 양도에 대한 필요 경비 계산 특례 도입입니다. 내용을 보면 주식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의 양도 시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라라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의 이월과세 제도와 비슷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이월과세 제도는 기준이 5년인데 주식에 대한 이월과세 제도는 1년입니다. 이런 내용을 둔 이유는 증여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단기간에 절세하는 것을 조금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취득가액 1억 원의 주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8억 원의 주식을 판다라고 했을 때 금융투자소득세는 약 1억 6천 정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억 원에 취득한 주식을 주식이 7억 원 정도 되었을 때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고 배우자가 8억 원의 양도를 했을 때 새 부담은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증여시평가액은 전후 2개월 평균 종가를 얘기합니다. 증여시평가액이 7억 원이라고 했을 때 증여세는 970만 원 정도 과세가 됩니다. 배우자한테는 10년에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970만 원 정도의 증여세를 부담하면서 배우자가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그 배우자가 8억 원의 양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양도차액 1억 원에 대해서만 금융투자소득세를 부담하면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1억 원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는 1,100만 원 정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위해와 비교해 봤을 때 세 부담이 굉장히 절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꼭 이 1년이라는 기간을 지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1년 이상 되기 전에 팔아버리신다라고 하면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7억 원이 아니고 1억 원이 되기 때문에 세금의 절세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에 대한 전면과세가 2023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이 주식으로 수익이 나신 분들은 이런 증여 후 양도를 통해서 세금을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융투자소득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 외의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거래세가 단계적으로 인하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코스피 0.08% 그리고 코스탁은 0.23% 그리고 2023년에는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 코스탁은 0.15%를 적용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0.15%에 따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23년에 가서 코스피와 코스탁 모두 0.15%의 세 부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라고 하죠. ISA 계좌의 요건 완화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세제 혜택이 있나요? 일단 200만원 아니면 4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상으로는 근로자나 아니면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19세 이상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끔 세법 개정안이 나와 있고요. 그 ISA 계좌 안에서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도 제한적이었는데 그 중에서 상장주식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SA 계좌는 가입기한이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2021년 말까지만 가입을 할 수 있게끔 나와 있는데 세법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없어져 버리고 계속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게끔 열어뒀습니다. 조금 더 세금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좌를 조금 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끔 문을 확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금융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금융 외에 조금 더 주의해서 보셔야 될 기타 알아야 할 세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론 같은 데서도 이슈가 많이 됐죠. 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한 단계가 더 신설됐습니다. 45% 구간이 신설됐습니다. 과세 표준 10억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45%를 소득세를 과세하게끔 변경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42%까지가 최고 세율입니다. 한 3% 정도 더 늘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신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죠. 가상자산소득이라는 것은 가상화폐를 얘기합니다. 적용 시기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분류가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는 건 아니고 분리과세로 따로 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율은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22% 단일세율을 적용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금액은 250만 원을 공제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다음 연도 5월에 본인이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이익, 과세 강화 내용입니다. 초과배당이라는 건 어떤 건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과배당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주들이 있다고 했을 때 배당을 하면 각 지분 비유대로 배당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배당을 포기를 하고 나머지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것, 이것을 초과배당이라고 합니다. 보통 가족기업 같은 경우에 이런 초과배당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배당을 왜 활용하느냐, 지금 초과배당에 대한 규정을 보면 초과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 그리고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둘 중에 큰 금액만 세금을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는 변경이 돼서 초과배당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고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게끔 변경이 됩니다. 그 이유는 소득세를 통해서 증여세를 내지 않고 소득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발생하는 배당, 간주, 신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용 대상은 개인유사법인입니다. 개인유사법인이라고 하면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입니다. 이것도 개인의 가족법인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시면 그 해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적정유보소득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실제 배당을 하지 않더라도 개인한테 배당을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배당 간주를 하게 되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배당할 때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자금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적정유보소득을 보면 적정유보소득은 벌어들인 소득의 50%나 아니면 자본금의 10%를 적정유보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설법인이냐 아니면 유보금액이 많이 쌓여있는 법인이냐에 따라서 이 초과유보소득 배당이 좀 세부담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상향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현행세법으로는 300만원 그리고 250만원, 2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되어 있는데 이 올해는 별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소비활성화 유도 취지에서 30만원씩 늘려주도록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300만원이면 330만원, 250만원 한도 규정에 들어가는 사람이면 280만원 그리고 총급여기준이 1억 2천만원 초과하시는 분이면 230만원까지 한도를 좀 늘려주는 내용들이 지금 세법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올해 발표된 세법개정안 내용 중에서 금융소득과 관련된 세제 그리고 이외의 기타 세제에 대해서 빠르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들이 개정안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내용들은 아닙니다. 추후에 어떻게 내용이 보완되고 확정되는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시기를 잘 확인을 하셨다가 본인에게 맞는 절세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